크리스 브라운 어... 크리스 브라운 크리스 브라운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So he said he would love to collaborate with 크리스 브라운 그 이유는 뭘까요? 혹시 그 이유는 뭘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파워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섹시하기도 하고 멋있는 그 모습이 거기 좋아서 한번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그의 음악도 너무 좋고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크리스 브라운의 음악을 좋아해서 아주 섹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유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두 번째 KCON이 어떻게 생각나요? 그 이유는 어떻게 생각나요? KCON에 두 번째로 참여하게 되신 소감이 어떤가요? 저희 팀 탑이 KCON에 이렇게 두 번째로 찾아오게 되어있고요 우선 저희 팀 탑이 LA에 오는 거 세 번째인 것 같아요 네, KCON을 한번 왔었고 그리고 저희 월드 투어 때 LA를 한번 왔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 너만 더 설레고 오늘 공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I know I know So he said it's their second time performing at KCON but it's actually their third time performing in Los Angeles They're very excited for it 가장 많이 달라진 게 뭔가요? 날씨? 날씨요 LA LA 여기 계신 오늘 LA 팬분들의 오래들이 좀 예뻐서신 것 같습니다 아 아 오케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정말 좋습니다 He said right now! How do you think you have changed as an artist in five years from now? 아이돌 가수로서 5년 후에 본인 모습을 어떻게 변했을 것 같나요? 저희가 지금 웬치화로는 횟수로 5년째인데요 5년이 더 지난다면 지금과 별 다를 것 없이 황전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섯 명이 함께 멋진 모습 보여드리면서 활동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So he thinks five years from now He hopes not much has changed but they'll just become even bigger and then you guys will continue to show love and support for me 감사합니다 이제 하이터치 시작하겠습니다 We will begin the high touch